우리금융지주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기타금융업체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23년 12월 2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0.15% 상승한 1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22일 대비 약 2.36%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1월 31만 3,50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3월 16일 만 9백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12월 19일 2,132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1월 22일 7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96%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572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204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367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3년 11월 30일 가장 많은 92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3년 12월 6일 가장 많은 26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39.96%에서 약 37.92%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2월 13일 약 40.76% 최저 지분율은 2023년 8월 25일 약 35.4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9조원이며 2019년 5조 대비 약 52.81%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4조원으로 2019년 2조 대비 약 48.0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46.03%입니다. 순이익은 약 3조원으로 2019년 2조 대비 약 51.0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4.18%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18배이며 지난 2019년 4.1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2.78%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3배이며 지난 2019년 0.33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9.02%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0.64% ROE는 9.42%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은 9조 7,753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42위 코스피 종목 기준 39위 기타 금융업 기준 7위입니다. 매출액은 9조 62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68위 코스피 종목 기준 66위 기타 금융업 기준 10위입니다. 영업이익은 4조 1,458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8위 코스피 종목 기준 8위 기타 금융업 기준 4위입니다. 순이익은 3조 784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9위 코스피 종목 기준 9위 기타 금융업 기준 4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유한타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16,000원을 제시하였고 SK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14,4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5,2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 평균은 16,500원에서 14,400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2,800원에서 13,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9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금융지주는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2년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